지난해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한 지하철역은 하루 평균 17만 3,163명이 이용한 강남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객이 크게 줄었던 2020년과 2021년의 피해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역에서 이용객들이 증가했는데요. 어떤 역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이용객 수 상위 10위까지를 살펴보면 9위인 부산서면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에 있는 역들입니다. 하루 평균 10만 2,669명이 이용한 가산디지털단 지역이 10위였고 앞서 언급한 부산서면역은 하루 평균 10만 9,229명의 이용객이 다녀갔습니다. 10만 9,900명의 실림이 8위, 11만 4,906명의 설릉이 7위, 11만 8,883명의 사당이 6위를 기록했고요. 홍대입구가 14만 4,641명으로 5위, 고속터미널이 14만 4,651명으로 4위, 서울역이 14만 6,619명으로 3위, 잠실이 16만 6,873명으로 2위, 강남이 17만 3,163명으로 1위입니다. 서울,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이용객이 다녀간 역으로는 경기도의 수원이 하루 평균 8만 8,003명, 인천에서는 6만 8,963명의 부평역을 가장 많이 이용했고요. 대구에서는 반월당 5만 5,054명, 대전에서는 1만 8,684명의 대전역, 광주에서는 8,566명의 광주 송정역을 가장 많이 이용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